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와우! 너무 좋아요! 사실, 보통은 우리가 안 왔을 때, 근데, 유튜브에서 만나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스타! 나이도 눈에 띄고, 여기가 너무 많이 눈에 띄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마침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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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우리의 새우가 왔어요! 저희의 새우의 새우가 왔어요! 제가 만든 사회에 오지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의 호텔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둘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자 둘이서 오늘이면 바람이 별로 없는 날인가요? 네 오늘은 바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불었는데요 이 정도면 바다는 괜찮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여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거에요 여기 주차장에 분방에 있을거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받으실거에요? 호텔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호텔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호텔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여기있어요 이렇게 일어날거에요 마스카를 꺼내주세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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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 정도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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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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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와아우 음... 아! 오우, 그중 만들면. 오우, 저처럼. 어우, 천천히. 아우, 천천히. 아우.. 어, 아굿의 저쪽로 한단uten. 아우, 저쪽은. 음... 왠지 College 앞에서 구경이 incrediblyalı. 아우, 와우, 오우, 아우, 아우. 어후, 아우, 어헉. 아, 어후... 아우, 음.. 아우, 아우. 오우 오우 제 포탑을 사용할거에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흙이 없을거에요 이렇게 와우 조심해야지 목욕이 배로 그리고 카카오 그럼 여기가 바 Chicien, 가기 위험해 고객님, 잘 보이세요 여전히 참고로 가라 여기는 양배추이 제주의 방향으로 Mary가 너무 transparent त compounds 여기서 인주를 보냈어요? 안 mismo, 인주를 보냈어 봐봐요 예! 신주를 보냈어 we are going to park me 아주 transparent, 요 아주 깊은 저거 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사실, 진짜 근데 와... 아니, 너무 예쁘다 와... 베이비, 지금 진짜 예쁘다 아니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다 내가 너무 예쁘다 아, 아, 예쁘다 예뻐 이뻐 내 온디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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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베용뿌라 뷔 온디 예쁘다 예뻐 아하 우리 다크 오케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자, 왜 이렇게 시작할거야? 제이플레스에서 제이슨이 비치 아, 예 아,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왜 이렇게 시작해야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청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청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청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실,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고마워 다가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 네 정말 vacances 정말 지금까지 이곳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봤을때 릴드 제주 그런데 오늘 오늘 정말 vacances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가끔 그리고 우리가 먹으러 가끔 맛있게 먹으러 가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네, 보이안은 이렇게 우리가 잘 먹으면, 우리가 잘 먹으면 네, 네오 아, 이렇게 너무 transparent 사실은 이렇게 와우, 정말 transparent 와우, 제가 여기가 정말 와우, 옆에 라면의 레스토랑 선생님, 괜찮아요? 네 너무 이쁘다, 아! 옆에 이거 스키드 오이 오이 갑자기 제이슨이 배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배니에 노틱 근데 제가 이거 먹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너무 귀여워요 와우 근데 너가 봐 너무 맛있어 너무 비싸고 아 네 아 예? 아 그럼 피스탁이오 피스탁이오 아 아는 없을거에요 제가 더 좋아하려고 뭔가 여기가 사베 왜? 와 우리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 왜? 왜? 네 와봐 와봐 자, 여기가 보네요 햇빛이 더 나요 우리 지금 여기? 아, 한 번만 먼저, 우리가 먹으러 갈게요 그냥... 여기? 여기? 너희맨 근데 아직 안 돼? 아니 됐어 제가 먹을게요 네 이리와 함께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안녕? 네, 최고 여기 있는 라면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먹기 때문에 왜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면 이 라면 이 라면 이렇게, 너 좋아서. 이 취미가 세게 취미가 좋아합니다. 이 취미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다 먹었어요. 난 못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 마이 스윗이 보이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사라지야? 네, 아마 오, 이거 예쁘다 보니? 네 우리가 여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니까 재진이 인플루언서 아니요, 버거예요 우린 치즈 버거예요 진짜로, 40분이 돼 이거 보고싶어? 정말? 정말? 네 네 5분동안 더 이상해 네네 뵈 뵈 뵈 네 40분 아니요. 괜찮은데, 너는 기다려? 아니요. 괜찮아요. 너는 여기가 안 와. 이제 우리에다. 나의 장소가 잠이 안 와. Jason도 잠이 안 와. 아니면, 나의 장소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장소가 왔어요. 여기! 여기! 장소가 왔어요. 장소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호텔의 뇌 네 아주 간단하게 놀고 여기가 있는 뇌 뇌 뇌 뇌 네, 우리 못 일어났다 네, 그 작은 뇌 뇌 뇌 뇌 그리고 뇌 뇌 사실 그냥 이렇게 작은 뇌 아니, 근데 뇌? 너가 더워? 아니, 기다려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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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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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em 이 상황은 정말 달라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프랑스는 이렇게요? 아니요 가장 rarely는 학교에서 아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요거트에 있으므로 스타드가 너무 많이 안보는거죠? 그리고 아, 저게 우리의 스타드가 너무 좋은거죠? 아, 그렇죠 동문시장으로 가주세요 우리가 올라가서 마취가 바로 옆에 있는 곳 이곳은 마취가 되어있어요 와우! 이곳은 마취가 되어있어요 와우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냐면 사람들도 댄서 사실 여기 사람들도 댄서 보통은 안 기다리는 거에요 근데 여기가 없는데 모두가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와줄게요 그래서 제이슨가 좋아할게요 먼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후에 payé, 제가 이렇게 해서... 와우!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30분 동안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비아 플랑트 몬 자 봐? 네, 고마워 자 봐 피깡? 어, 여기? 아, 왜? 오, 바다다다 네 왜? 왕패 제이슨 일부에서 예사 라드 동이야 렌즈어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 괜찮아요? 동미오! 이곳에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 네! 아, 네. 아, 프랑스는 항상 이렇게 사실, 그 랩을 생각하시네. 네. 제가 이해하시네. 사실, 비주얼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랩을 보면... 근데, 이 랩을 보면... 이 랩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랩을 생각하시네. 그 랩을 생각하시네. 이 랩을 생각하시네. 이 랩을 생각하시네. 그리고 이 랩을 생각하시네. 뭐야. 네 네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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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그녀는 말이야, 좋은 상징이 좋습니다. 네, 그것은 이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상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음식을 것 같지만 이는 웨어우! 하지만, 4 요리에 거의 20€ 20€ 25€ 그런 것입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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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것도 그냥 어떤 근데 이 제품을 보면, 이 제품을 보면 와아악! 비쥬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먹으면, 너는 안 대충? 아니, 이 제품이 아니죠 정확히 정확히 사실, 우리가 롯데이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을 때 그 소리 뭐? 그 소리 그 소리가 나왔네? 네 근데 이 롯데이터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을 때 제가 드디어 말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문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시에 서서에 있는 아, 제주가도 좋지만 문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손을 좀 벗겨주세요 네, 손을 벗겨주세요 네, 손을 벗겨주세요 나는 계속 욕심을 하고 싶다 계속 욕심을 하고 싶다 계속 욕심을 하고 싶다 계속 욕심을 하고 싶다 안 돼 안 돼 지금 한국어는 처음에 내가 택시가 있었다 두 명이 있었다 두 명의 바지에 우리가 택시가 없다고 차가워주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는 우리에게는 그는 우리에게는 호동차가 가장 큰 차량을 선택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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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으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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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으로 5,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에 그냥 아는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